스크린 가자 게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군요. 갑니다. 수영아! 수영아! 못뒤가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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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뒤가슴! 수영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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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아, 수영아! 나가봐! 뭐라는 거예요? 몇 미터, 몇 미터? 4 미터! 4 미터! 분명히 이겼다. 아즈베! 잘하네, 잘하네. 바로 요령 캐슐. 오, 네, 됐어요. 자, 정비 시작합니다. 아, 이거 힘드네. 2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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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점. 4 미터. 5 미터, 5 미터, 5 미터. 이겼어, 이겼어, 이겼어. 5 미터! 근데 이거는 지형 지물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. 수영아, 지형 지물이. 지형 지물이. 지형 지물이 좀 쉽게 나오는 게 유리하거든요, 아무래도. 자, 4만 넘으면 이기는 거예요. 아, 내가 소개했는데 내가 이 꼴이 날. 보미존냐입니다. 보미존냐. 보미존냐로 해야 돼요? 보미존냐, 보미존냐! 자, 해보니까 뭐 다들 재밌게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. 재밌네요, 샘이 씨. 한 번 더 해보고 싶네요.